오늘 본문 함께 같이 읽을 예정인데요 챕터 1 남았던 부분 다 읽고요 챕터 2까지 앞부분 조금 같이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챕터 1에서 돌이랑 부모님 등장하면서 어디까지 나왔었죠? 숨바꼭질 하다가 돌이 이렇게 하다가 펼쳤는데 뭐하고 있었지? 완전 까먹는 것까지 봤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렇게 이어져요 I like sand, sand is squishy, she said 이렇게 숨바꼭질 하다가 여기 모래가 있네 모래를 막 만져보면서 나는 모래가 좋아, 모래는 질척질척해 라고 그녀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컴마 찍고 덧붙이는 거 뭐 그랬죠? 할 말 다 끝났어요 중요한 내용 다 나왔고 컴마 찍고 덧붙이면 뭐 상황정보를 덧붙이는데 ing로 붙일 수도 있고 ed 형태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distracted 하면 주위를 뭔가 돌리다 주위를 산만하게 하던데 distracted, 주위가 돌려진 주위가 산만해진 상태로 by the sand 모래에 의해서 주위가 돌려진 상태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상황정보 덧붙인 거 잘 보시면서 just then, 그 다음에 도리 heard the sounds of children giggling in the distance 오늘 우리 앞에서 달았던 거네요 행위자 도리는요 들었어요 대상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소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 giggling in the distance 멀리에서 giggling, 키키키키 웃고 있는 아이들 소리를 들었네요 she picked through the tall grass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행위자, 그녀는요 픽, 살짝 봤어요 힐끔 봤어요 through는 전체 단계의 기본 개념이 뭔가 관통하는 개념이에요 긴 어떤 풀을 관통해서 긴 풀 이렇게 나와있고 그거를 통관통해서 어? 뭐가 있지? 하고 봤어요 and 그 다음에 so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또 봤는데요 뭘 봤냐면요 a school of young blue tanks swalling through the water like a ribbon 자, 봤는데 대상이 school을 봤대요 자, school 원래 학교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죠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얘가 특히 어떤 물고기 같은 거 동물의 어떤 물이 때 이런 의미도 있어요 봤는데 뭘 봤어요? 무리를 봤어요, 무리를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 덧붙여줄게 of all young blue tanks 어린 블루탱 어린 열대어들의 어떤 무리를 봤대요 근데 또 얘네들이 뭐하고 있어요? swalling through the water like a ribbon 리본처럼 물을 관통해서 swalling, 빙글빙글 돌면서 놀고 있는, 빙글빙글 돌고 있는 아이들, 어린 블루탱의 무리를 봤습니다 자, 이거 우리 앞에서 위에 봤던 거랑 동일한 문장구조예요 소린데 어떤 소리? 아이들의 소리 뭐하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수식이 뒤에, 뒤에, 뒤에 따라오고 있었죠? 동일합니다 때를 봤어요, 어떤 때? 블루탱의 때 또 어떤, 이렇게 하고 있는 ing로 따라 붙고, ob로 따라 붙고 수식이 뒤에, 뒤에 따라 붙는 구구조죠?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좌에서 5로 한 번에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아, 이에 대해서 설명 붙이고 설명 붙이면서 조립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컴마 찍고 having 가지면서, a great time 좋은 시간을 가져요 playing together 함께 놀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물 사이를 리본처럼 휭휭휭 돌고 있는 young 블루탱의 무리를 보게 됐대요 자기랑 비슷한 young 블루탱들을 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네요 그들이 향해서 가죠? she wanted to play too 그녀도 놀고 싶었던 거예요 but her parents quickly came out of their hiding places and stopped her before she could join 그녀의 부모님 행위자가요 재빨리 came, 왔어요 out, 바깥인데 뭐의 바깥 본질은 their hiding places 숨바꼭질하고 있었잖아요 숨바꼭질하고 있던 장소에서 바깥으로 휙 튀어나와 가지고는 다시 동작, 뭐 했죠? 그녀를 멈췄어요 뭐 하기 전에 그녀가 join 아 놀러 갈래 라고 이렇게 같이 놀러 갈래 라고 join 하기 전에 와 가지고 오, 잠깐 잠깐 오 하고 이렇게 그녀를 막았네요 그러면서 오케이, said Charlie 오, 좋아 좋아 라고 하면서 hide and seek might be a little advanced for right now 숨바꼭질은 아마도 조금 advanced 한 것 같아 for right now 아, 지금으로서는 조금 advanced 하구나 자, 상급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advance,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advance, 뭔가 발전하다, 진보하다 이런 의미죠 여기도 ed가 붙으면서 형용사처럼 쓰인 겁니다 발전이 된, 진보가 된, 나아간 상태인 뭔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게 상급의 좀 어려운 이런 의미가 되죠 지금으로서는 숨바꼭질이 아, 조금 어려운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도리 drew in a quick breath 도리가요, 행위자 자, 이거 당겼습니다 어라? 빠른 숨 안에서 당... 이거 어떤 의미가 되지? 자, 의미가 파악이 안 되죠? 왜 그런 거예요? 잘못 조립해서 그래요 자, 행위자고요 동작, 이게 동작입니다 대상은 이거고요 drew, draw, 당기는 거예요 당겨 이는요? 안으로 어떤 동작이에요? 당겨서 이거 왜요? 뭔가? 삼키다? 이 정도의 의미겠네요 짧은 숨을, 빠른 숨을 삼키더니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mommy, can I go play with them? 라고 물어보네요 엄마, 나 가서 놀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아빠가 나와가지고 잠깐, 잠깐 이러니까 아빠, 무슨 일인 거야? 엄마, 나 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순간적으로 숨을 한 거가 도리, drew in a quick breath입니다 자, 이거 행위자, 동작 대상으로 잘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거, can I go play with them? 가서 그들하고 놀면 안 돼요? 라고 이거 사실 의미 파악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꼼꼼하신 분들은 좀 영구하신 분들은 어라? 어라? 조금 이상한데 이런 느낌 받을 거예요 왜요? 동사가 두 개 연달아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come, find us 그때도 come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었죠 고 다음에도 원래 동사가 두 개가 연달아 오면 안 되고 end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to 부정사 같은 걸로 연결돼야지 된다고 하는데 동사가 두 개 나오네요 그렇죠? 약간 특이한 동사라서 그래요 이렇게 쓰이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come, go, help 이 정도 애들은 사실 문법적으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습관적으로 동사를 두 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미 파악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의미 파악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예요 내가 가서 놀면 안 돼요 이 의미입니다 오늘 가서 같이 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엄마가 얘기해요 another time, honey said Jenny gently 부드럽게 다음에 하자꾸나 하면서 not until you are ready 네가 준비될 때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네요 도리 saw her parents exchange a strained look that made her feel terrible 자 도리가요 행위자죠 써 봤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대상이 대상 나오고요 다시 동작으로 연결됩니다 교환하는데 a strained look 뭔가 긴장된 표현을 교환해요 또 뭐냐면은 할 말 던지고 자세한 설명 따라온 구조예요 뭐냐면은 만들어요 그녀가 끔찍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긴장된 표현을 교환하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거 좌이속으로 한 번에 조립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어요 뭐 파악 잘하면은 요고 요고 긴장된 look 뭐냐면은 이라고 수식관계 긴장된 표정인데 어떤 표정 그녀가 끔찍하게 느끼게 만드는 긴장된 표정 이라는 거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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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수식관계 잘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나중에 한 번 살펴볼 거긴 한데요 보세요 도리는 봤어요 대상 다음에 부모님이 교환해요 다시 동작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동사 원형이 쓰였네요 사실 얘 지우고 보면요 그녀의 부모님은 교환했다 긴장된 표현을 교환했다 행위자 동작 대상처럼 보이네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네 그렇죠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좌에서 우로 한 번에 가면서 대상 다음에 바로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일단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중간에 쭉 끼어들어온 거를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좀 말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지죠 요 구조는 나중에 자세히 또 다룰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좌에서 우로 한 번에 조립만 쓱쓱 잘하시면 됩니다 도리는 봤다 그녀의 부모님이 교환하는 걸 봤다라고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죠 또 재밌는 거 한 가지 룩 하면 원래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보다라고 알고 있는데 앞에 어 붙었잖아 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페이스 하면 얼굴인데 동사로 쓰면 마주보다 플레이스 하면 장소인데 장소에 놓다 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보다지만 앞에 어 붙이면 뭐예요 명사가 돼요 보다 봄이라는 의미도 있고 보는 어떤 표정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도 표정 정도의 의미겠죠 그것도 한 번 기본적인 단어일수록 다양한 품사로 활용되는 영어의 특징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뭔가 이상한 표정을 긴장된 표정을 교환하니까 도리가 그제서 뭐가 잘못됐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She never meant to disappoint them 그녀는 절대 의도하지 않았어요 mean 하면 의미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의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을 부모님들을 실망시킬 어떤 의도는 없었어요 But it just kept happening 그것은 이 캡은 keep의 과거죠 keep의 의미는 뭐예요 유지하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뭔가 하던 거를 일어나던 거를 계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벌어지는 것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 일이 계속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Did I forget again? She asked 내가 뭔가 또 깜빡했나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No biggie calcate said Charlie 아빠가 얘기하네요 No biggie calcate 자 no biggie 이거 사실 들어보신 리듬 많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꼭 들어봤을 거예요 biggie 하면 그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인데 no biggie니까 별로 안 중요해 사실 이거 자체가 그냥 일종의 회화 표현처럼 많이 씁니다 no biggie 별거 아니야 별거 아무 일 아니야 이 정도의 의미 캡프 케이크야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아빠가 얘기하네요 할 말 다 끝났어 거기에다가 콤마 찍고 덧붙이네요 뭐를 상황 정보를 trying ing 개념 가지고 조립하시면 됩니다 의미 잘 조립해 보세요 시도하면서 to lighten the mood 분위기를 밝게 하기를 시도하면서 by calling 도리 one of her many nicknames calling 불러요 도리를 한 개인데 뭐의 한 개의 본질은 그녀의 많은 별명 중에 그것 중에 한 개로 도리를 부르면서 그렇게 좀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별명은 뭐냐면 캡프 케이크 캡프 케이크 캡프 케이크 캡프 하면 해초인데 해초 케이크야 아 별일 아닌 일 한다 해초 케이크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별명을 부르면서 근데 별명이 굉장히 많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별명 중 하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좀 전환하려고 하네요 또 엄마도 얘기합니다 어 스위리 it's ok don't worry about it 어 얘야 괜찮단다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근데 재밌는 게요 스위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캡프 케이크 좀 캡프 케이크 왜 갑자기 해초 케이크라고 얘기할까 자 미국에서는요 조금 어린애라든가 여자애한테는 약간 맛있고 달달한 뭐 디저트 같은 거를 별명으로 많이 써요 여기 쓴 것처럼 뭐 스위리 스위리도 뭔가 달달한 설탕과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스위리 혹은 스위리 파이라든가 아니면 컵케이크 컵케이크도 조그만 케이크 되게 맛있잖아요 그런 걸 별명으로 좀 쓰는데요 또 많이 쓰는 거 뭐 슈거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설탕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물고기니까 사람이었으면 아마 캡프 케이크가 아니라 컵케이크였을 텐데 얘네 지금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컵케이크가 아니라 캡프 케이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일반적으로 미국의 문화가 어떤 영화의 어떤 상황에 반영되어 가지고 별명들이 만들어진 상황도 재미삼아 한번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도리에게 얘기합니다 What if I forget you? 라고 얘기하네요 What if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이디엄처럼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원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What would happen if 의 줄임말이에요 무엇이 일어날까요? 만약 이렇다면 짧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러면 이러면 어쩌지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What if를 하나의 이디엄처럼 알아 두시면 좋아요 이러면 이러면 어쩌죠? 내가 부모님을 잊어버리면 What if 어쩌까 어떡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부모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Then she gasped 여기 헉하고 스무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gasped는 헉 놀라가지고 헉 하는 거 이게 gasped입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그녀가요 헉 하고 놀란 다음에 Would you ever forget me? 라고 물어보네요 자 이거 ever 같은 게 붙어있으면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우시면요 지워도 괜찮습니다 지워둘게요 Would you forget me? 어 나 잊어버릴 거야 내가 부모님을 잊어버리면 어떠죠? 헉 부모님도 혹시 나 잊어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ever가 붙으면 이게 약간 나 잊어버릴 거예요 해서 약간 강조의 느낌이 약간 한 번이라도 정도의 뉘앙스가 들어가면서 강조의 느낌이 돼요 Would you ever forget me? 나를 한 번이라도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잊어버릴 건 아니죠? 그런 느낌 ever가 그런 느낌을 더해준다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h, Kelp Cake No, said Charlie 아빠가 Kelp Cake야 아니야 절대 안 그래 라고 얘기하죠 엄마도 덧붙입니다 We will never forget you, Dory added Jenny 우린 너를 절대 안 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And we know you will never forget us 우리는 안단다 네가 우리도 우린 절대 잊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단다 라고 얘기하네요 Dory smiled up at her parents as they hugged her tightly 행위자 돌이죠 동작 갑니다 smiled up 가만 가만 업? 왜 붙었지? 이거 어떻게 조립하랬어요? 그냥 한 덩어리 동작으로 조립하시면 돼요 smile up 웃는 거죠 업은요? 위로의 의미인데 위로 보고 웃는 건 아니고요 업이라는 개념이 위니까 뭔가 가득 찬 끝까지 완전히 이런 의미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웃는데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씩 하고 완전히 크게 웃는 거예요 smiled은 그냥 웃는 거고 smile up 하면 활짝 웃는 거 정도의 의미입니다 돌이가요 smiled up 했습니다 활짝 웃었습니다 전체 다 앳 나왔네요 앳은 기본 개념이 뭔가 콕 찝는 개념이에요 콕 찝어서 her parents 부모님을 콕 찝어서 부모님을 향해서 활짝 웃었어요 as 어떤 개념이랬죠? 등호의 개념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거 할 때 they hugged her tightly 그 부모님들이 그녀를 꽉 안아줄 때 돌이는 부모님을 보고 활짝 웃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여기까지 챕터 1이었고요 챕터 2도요 네 같이 앞부분 좀 볼게요 몇 주 후에 행유자 도리가요 작은 도리가요 수염을 치고 있는데 through 어떤 개념이랬죠? 관통하는 개념이에요 open blue water 뭔가 열려있는 펼쳐져 있는 파란 물을 통과해서 수염하고 있는데 alone 뭐라? 부모님 어디가고 혼자 헤엄치고 있네요 she called out 행위자고요 동작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조립해요? 한 덩어리 동작으로 조립해보면 됩니다 콜 뭐예요? 부르는 건데 out은요? 바깥쪽이죠 이거예요 바깥쪽으로 부르다니까 뭔가 크게 부르다 정도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정확합니다 이거 구동사에 다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맥락에 맞춰서 그 단어의 개념 개념을 가지고 동작으로 조립해버리시면 돼요 그녀가요 불렀어요 자 근데 할 말 끝났죠 행위자 동작 끝났는데 또 컷맞 찍고 덧붙여주네요 searching 찾으면서 for someone 누군가를 찾으면서 누구냐면은 who might be able to help her 아마도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hello hello 이렇게 외쳤네요 컷맞 찍고 상황정보 온 거 잘 보시고 콜라웃도 잘 조립을 해보셔야겠죠 did you hear that? a fish asked her husband 도리가 hello hello 얘기하니까 어떤 물고기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did you hear that? 그거 들었어? 라고 남편한테 물어보네요 아 이게 커플이고 여자 물고기가 들었나봐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 누가 hello 라고 얘기했는데 들었어? 라고 얘기하죠 hello young 도리's voice rang out again rang out? 이것도 어떻게 조립해? 아까 콜아웃 똑같아요 rang 뭐의 과거예요? ring 뭔가 울리는 거잖아요 ring 전화벨이 울리다 울리는데 out 바깥쪽으로 크게 울리다겠네요 자 근데 목소리가 울렸다니까 아 여기서도 그냥 약간 목소리가 말 그대로 울렸다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정도의 의미겠네요 hello 라고 어린 도리의 목소리가 크게 또 울렸습니다 the wife followed the sound of 도리's voice 그 아내가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요 따라갔어요 대상은 소리를 따라갔어요 어떤 소리 정보의 접착지로 붙여줄게요 자세한 정보는 본질은 도리의 목소리를 따라갔어요 쭉 따라가가지고 oh there right there 저기다 바로 저기에 있어 라고 얘기하네요 she pointed her fin at the shape of tiny fish in the distance 그녀가요 포인트 가리키는데 대상이 그녀의 지느러미 자 손가락이 없으니까 지느러미를 씁니다 지느러미를 어디 at 콕 집고 모양으로 가리켜요 모양 어떤 모양 정보의 접착지 ob로 붙여줄게요 모양은 모양인데 어떤 모양 작은 물고기 모양 in the distance 멀리에 있는 작은 물고기 모양으로 딱 가리키면서 I see a fish 어 물고기가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요 문장 행위자 동작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 정보 진행되는 와중에 뭐라고요 오늘 뭐 얘기했어요 수식관계 얘기했잖아요 얘 모양이에요 모양 어떤 모양 멀리에 있는 어 멀리에 있는 작은 물고기 모양 멀리에 있는 작은 물고기의 모양 영어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shape 던진 다음에 얘 던진 다음에 객체 명사 던진 다음에 자세한 설명 뒤따라오고 있죠 ob 가지고 접착제 접착시켜줬죠 표시관계 보이시면서 그러니까 문장 그냥 진행을 진행을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얘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구조가 명확하게 보여야지 의미가 명확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well it's the ocean said her husband there are fish everywhere 자 아내가 어 와봐봐 어 저기다 저기다 어 저기 물고기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심드렁하게 야 여기 여기 대양이잖아 자 대양 오션 보통 우리 바다 하면 sea 라고 알고 있죠 근데 sea 도 바다이긴 한데요 좀 큰 바다 이거는 sea 라고 부르기보다는 오션이라고 합니다 대평양 대서양 양이라고 하죠 양 붙잖아요 대양 대양을 오션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 큰 바다잖아 대양이잖아 야 물고기 사방에 있는 거 당연하지 뭘 거기 물고기 있다고 새삼스럽게 그렇게 뭐 얘기를 해 야 뭔 호들갑이야 남편이 이렇게 심리콜하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why do I swim with you? the wife asked 할 말 다 끝났는데 또 콧마 찍고 ED 형태로 상황정보 덧붙입니다 콧마 찍고 exasperated exasperate 하면은 뭔가 환하게 하던데 ED 붙었어요 몹시 화가 난 상태로 아내가 얘기합니다 why do I swim with you? 내가 너랑 왜 수영하고 있는 걸까 라고 얘기하죠 어라? 근데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갑자기 왜 수영한다는 얘기를 왜 하고 있죠 자 이게 맥락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아내가 어? 소리 들려? 어? 뭔가 소리가 있어? 어? 저기 물고기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솔직히 똑같이 좀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 어? 물고기가 있네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되게 심리컬하게 야 여기 바다잖아 물고기 있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짜증나죠 보통 그런 상황에서 아내들은 뭐라고 해요 아휴 내가 말해서 뭐 하냐 됐고 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너랑 왜 헤엄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됐고 됐고 그냥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내가 너랑 왜 헤엄치고 있는지 모르겠나 아 짜증나 짜증나 그 맥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는 아 내가 너랑 왜 헤엄치고 있는지 모르겠다 됐고 나 혼자 가볼게 하면서 hello she called again 누구 있어요? 라고 가서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hello said dory 도리가 얘기합니다 또 컷만 찍고 ing 붙이네요 following the voice 목소리를 따라가면서 이게 아내가 누구 있어요? hello? 라고 얘기하니까 오 소리가 들리네 그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hello? 라고 도리 역시 이야기를 했네요 when dory finally found them the couple was shocked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도리가요 행위자 마침내 그들을 발견했을 때 동작 대상 그들을 발견했을 때 다시 행위자 등장합니다 커플은요 shocked 놀란 상태였대요 뭘 뭐 뭐 뭐 하게 돼서 to see 보게 돼서 the little fish swimming all by herself 자 조그만 물고기가요 헤엄치고 있어요 그녀 스스로 헤엄치고 있어요 자 가만 가만 이것도 수식 관계입니다 한국어로 그녀 혼자 헤엄치고 있는 조그만 물고기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a little fish 할 말 던지고 swimming ing 형태로 따라 붙이네요 swimming all by herself 자 이 수식 관계 보시면서 이걸 혼자 헤엄치고 있는 작은 물고기를 보니까 보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조그만 애가 혼자 가고 있으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oh my goodness said the wife it's a child 맙소사 어린애잖아 라고 얘기하네요 oh my 우리 보통 하나님 맙소사 할 때 oh my god 많이 쓰죠 근데 oh my goodness 자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맙소사라는 의미에요 오 이런 어린애가 혼자 있어 라고 얘기하죠 도리는요 도리 was thrilled to see them 도리는요 신이 났어요 to see them 그들을 보게 돼서 신이 났습니다 자 스릴 역시 원래 우리 스릴러 이렇게 하잖아요 스릴러 뭐에요? 뭔가 무서움 약간 흥분시키는 스릴이 원래 의미가요? 뭔가 흥분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다 ed가 붙어서 혜용사처럼 박혔어요 흥분이 된 뭔가 흥분된 건 뭐야 뭔가 신이 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도리가 신났어요 그들을 보게 돼서 신이 났습니다 아니 혼자 헤매다가 누가 나타나니까 신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Hi, I'm 도리 Can you please help me? she asked 도리에요 내 이름은 도리라고 해요 나를 좀 도와줄 수 없나요?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Well, hello 도리 the wife answered Are you lost? 아내가 어, 안녕 도리야 너 혹시 길을 잃어버렸니? 라고 얘기하죠 남편도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r parents? 니네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시니? 라고 얘기하죠 도리가 말하길 I can't remember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하죠 남편이 또 Okay, he said Well 자, 오케이 알았어 하면서 Well, 그래 뭐 We will look around 우리가 look around 보는데 사방을 봐 우리가 한번 사방을 찾아볼게 정도의 의미겠죠 찾아볼게 이러면서 I are any of these fish 이 물고기 중 어떤 것이 Your parents? 니네 부모님 혹시 아니니? 라고 말하네요 이거 이문문인데 이거 혹시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 보셔야지 자, 이것들에 이것들 이 물고기 여기 물고기 굉장히 많은데 이 물고기들 중 일부가 어? 니네 부모님이 아니니? 라고 R가 원래 평소문이면 여기 있을 건데 이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지 좀 음음문이 명확히 보실 거예요 여기 물고기 많은데 이거 중 일부가 니네 부모님 아니야? 라고 물어보니까 자 돌이 slowly turned in a circle 자, 돌이가요 천천히 turned 물고기 여기 부모님 없어라고 하니까 돌이가 와가지고는 어? 여기 혹시 있나? turn 말 그대로 turn 했어요 turn 돌았어요 in a circle 원형으로 원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돌았습니다 자, 근데 안 끝났어요 컵맛 찍고 또 ing 상황정보 덧붙였네요 looking 보면서 at 콕 찍고 멀보면서 the surrounding fish 둘러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그렇게 휙휙휙휙휙휙휙휙휙 한 바퀴 돌더니요 she turned back to the couple and blinked her eyes 그녀가요 turn 해서 turn back 해서 다시 한 바퀴 휙휙 돌아서 커플을 다시 보고는 보고는 blink 깜빡였어요 her eyes 눈을 깜빡였네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hi I'm dory can you please help me 안녕하세요 나 dory라고 해요 나 도와줄 수 있나요 갑자기 왜 그래요 dory가 기억상실증 때문에 와가지고 도와줄 수 있나요 아까 얘기했는데 부모님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서 뭐하고있는지 까먹은 거야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다시 말하죠 어 안녕 내 이름 dory라고 해 도와줄 수 있니 되게 어이없죠 그래서 자 보세요 the couple exchanged a look 커플은요 교환했습니다 표정을 아 이거 뭐야 왜 이래 라고 그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이게 a look 동사 아닙니다 보도 아닙니다 명사로 쓰인 거 보시면서 행위자 동작 대상이죠 자 dear you told us that already 아내가 얘기합니다 네가 말했어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말했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되게 짧은 문장인데요 행위자고요 동작이에요 근데 대상이 보통 한 개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엔 말했단다 우리에게 그것을 대상이 탁탁 두 개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대상이 두 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리딩 훈련가인 데서 또 다룰 예정이긴 한데요 일단 알아만 두세요 행위자 보통 동작 대상 다음에 상황정복으로 흘리는데 행위자 다음 동작 다음에 대상이 톡톡 두 개 나오고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말했단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말했단다 라고 아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I did ask the story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I'm sorry I suffer from short-term memory loss 죄송해요 내가 겪고 있거든요 단기 기억상실증을 겪고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죠 Oh how awful said the wife 얼마나 끔찍하냐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아내가 얘기한 다음에 She pulled her husband aside 자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그녀가요 당겼어요 동작 대상 남편을 당겨가지고 그거는 aside 한쪽으로 take what's up 야 일로 와 잠깐 일로 와 봐봐 라고 한 다음에 다시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asked him what 어 잠깐만 what이 의문사 중간에 왔네요 what he thought they should do 자 물어봤는데요 이 사람한테 사실 얘도 따지고 보면요 동작 다음에 행위자 동작 다음에 대상이 두 개 나온 거예요 얘한테 이 덩어리 이걸 물어봤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의문사 중간에 나오면 뭐라고요 의문사 의미 가지고 덩어리 어떤 것을 자 he thought they should 그들이 해야 한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 남편 데리고 와가지고 야야야 우리가 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본 거죠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볼게요 she pulled her husband aside and asked him 물었어요 뭐를 요 덩어리를 ask him what he thought they should do 그 생각하기에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but when she turned back 도리 was gone 자 남편 내 거 와가지고 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얘기하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를 뭐 했겠죠 근데 다시 turned back 돌아서니까 도리가요 gone 사라지고 없었어요 the couple swam swam around calling her name trying to find her 자 행위자 이거죠 커플은요 swam 과거형이야 swam around 헤엄쳐서 사방을 헤엄쳐 갔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야 어디 갔니 헤엄친 거예요 말 그대로 swam around 한 거예요 calling her name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리야 도리야 라고 ing에 개념 넣으시면 됩니다 부르면서 또 컷맞 찍고 ing에 또 왔네요 trying to find her 그녀를 찾으려고 시도를 하면서 근데 but she had vanished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만 가만 헤드 pp 나왔는데요 일단은 헤드 pp 할 때 얘의 의미는 얘 그냥 살짝 무시해주고 이거 의미 가지고 조립하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일단 이 다음 곡까지 일단 볼게요 그녀는 사라졌고요 도리 had swam on and a gang had forgotten about the couple she had just met 자 보시면요 도리가요 계속 헤엄쳐서 갔어요 가만 가만 on은 또 어떤 의미예요 on 자 swim swam swarm swim의 과거 분사 헤엄치다의 과거 분사 형태인데 여기 on이 붙었어요 on on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뭐라고 알고 있죠 어디 위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위에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의 객체에 뭔가 접하는 개념이에요 on 접하는 개념 이 의미가 확장돼가지고 접해서 계속 이어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go 하면 가는 거죠 go on이라고 하면요 go 하면 가는 거고 go 하면 계속해서 가다 이어서 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swam 하면 헤엄치는 거고요 swam on 붙이면 계속 헤엄쳐서 가버렸습니다 뭔가 계속의 의미 연달아 이어지는 의미 그런 의미가 그냥 동작에 덧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까먹었어요 뭐에 대해서 커플에 대해서요 자 수식관계 보세요 그녀가 만났었던 커플 영어로는 뭐라고요 커플 할 말 던지고 자세한 설명 뒤따라오는 구조 오늘 봤던 수식구조 보시면서 근데 그녀가 만났었던 그 커플 그 커플에 대해서 까먹고는 그냥 계속 헤엄쳐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에 헤드피피 의미상으로 보면 이 의미 가지고 조립을 해버려도 된다고 했지만 헤드피피는 언제 쓴다고 했죠? 이 동작이 다른 경우보다 조금 더 먼저 있었던 거를 얘기할 때 자 어떤 동작보다 turn back swam around 이거요 커플이 야 도리야 어디 갔니 오 어디 갔어 찾고 있어요 자 찾고 있는데 없죠 왜 없어요 이미 도리는 그 전에 헤엄쳐 왔다가 예를 만났다가 그냥 다시 헤엄쳐 가버렸어요 계속 이겨서 헤엄쳐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커플에 대해서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미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없으니까 아무리 헤엄쳐서 찾아봤자 없죠 자 서술은 뭐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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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거는 언제예요 얘가 먼저 일어났어요 얘가 먼저 일어났고 커플 그가 만났었던 커플 자 이것들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헤엄쳐 왔다가 얘기하다가 어 까먹고 또 헤엄쳐 가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사라졌어요 근데 얘는 남편이랑 어떻게 어떻게 하자 얘기했다가 얘 어디 갔어 찾고 있죠 순서는 이게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났죠 서술의 어떤 순서랑 써있는 순서랑 다르다 보니까 얘가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려고 헤드 헤드를 붙인 겁니다 자 참고로 하나만 더 붙이면요 한국어로 치면요 엇엇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엇엇 도리는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녀가 헤엄치고 가버렸었거든요 이미 깜빡해버렸었거든요 만났었었던 커플을 깜빡하고 잃어버렸었거든요 다 그래가지고는 이미 없었고요 그래서 막 찾으려고 찾아봤지만 도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리딩 훈련 가이드에서 이후에 다룰 예정인데요 금방 다룰 예정이에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읽으면서 아 이 의미로 조립하면 되겠고 이게 먼저 있었던 걸 명확히 표시해 줄 때 헤드 피피 쓴다라는구나 개념적으로 잘 파악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어지는 학습들 잘 진행하시고 또 다음 강의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